해드리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, 가장 어떻게 보면 미스샷이 나거나 아니면 초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이 있다면 바로 공을 끝까지 봐라. 머리를 끝까지 고정하면서 스윙해라.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 이거가 첫 번째로 꼽을 만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치키닝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스윙을 방해하는 동작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오늘 제가 치키닝이 포인트니까요. 왜 이 머리 고정이 치키닝을 만드는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요. 우선 제가 머리를 좀 많이 끝까지 고정하고 공을 친다는 생각을 하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요. 제가 최대한 좀 머리 고정하고 강하게 좀 치려고 했는데 확실히 회전이 제한되면서 팔이 구부러지는 동작이 나왔거든요.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. 머리를 많이 고정하고 공을 끝까지 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공을 치게 되면 팔이 확 구부러져요. 그만큼 몸이 확 잡히게 되면서 팔로우에서의 회전까지 방해를 받거든요. 그러면 우리는 이 회전이 방해가 돼서 막혀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팔을 잡아 올리는 이런 동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선택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건데 이제 회전을 우리가 하게 되면요. 뭐 이제 편하게 팔이 좀 펴지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생기고 곧 그 여지는 공간이 생긴다는 걸 의미하는데요. 이제 제가 편하게 좀 시선을 공이 나가는 방향으로 좀 돌려본다면요.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러운 팔로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. 다시 한 번 좀 비교를 해드리면요. 공을 끝까지 보려고 하게 되면 특히나 몸의 긴장감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뻣뻣하신 분들일수록 훨씬 더 이런 강한 끌어당기는 동작이 나올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스윙은 어쨌든 끝까지 또 해야 되니까 강한 스윙을 또 해야 하니까 이 두 개가 상충되면서 끝까지는 가야 되고 머리는 지켜야 하고 이렇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어떤 동작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데 이때 시선을 같이 가주시면 좀 편하게 회전되면서도 팔로우를 특별히 생각 안 하셔도 내가 이렇게 좀 강하게 불편함을 느끼셨던 어떤 왼쪽의 팔의 동작을 조금 편하게 풀어줄 수 있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올바른 상체의 회전만 잘 되더라도 스크리닝을 방지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. 네. 우선 이게 좀 초석으로 다져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말씀드린 건데요.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먼저 몸에 이왕